오늘은 베트남 음식인 김자를 만들고 짜주도 만들어서 같이 먹을게요 소금에 안먹는다 계란에 적 tir 계란에 소금을 넣어줘요 계란에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에 소금이 넣어주세요 육수 버터 세미 매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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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 설탕 소금 소금 고짐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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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걸까요?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쌀을 직접 갈아서 떡을 만들거에요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사탕절편을 만들게요 쌀은 어제부터 8시간 정도 물에 끓여놨어요 쌀은 어제부터 10분 동안 먹으면 더 맛있게 잘 익었어요 이제 양파에 면을 넣기 전에 쌀을 넣고 마시멜로 구워줍니다 쌀은 아이스크림에 넣을거에요 쌀은 어제부터 10분 정도 넣을거에요 쌀은 어제부터 1분 정도 넣을거에요 쌀은 어제부터 10분 정도 넣으면 더욱더 넣어요 고추장 만들고, 삶은 계란 워낙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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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등갈비 사용해서 매콤한 등갈비찜을 해먹을 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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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